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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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! 배가 고파맛은 맛있는ем.. 딸기맛과 딸기맛이 좋아해요 저는 이게 어떤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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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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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먹었어요 치즈는 없음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치즈는 그냥 이렇게 많이 먹어요 치즈는 그냥 어묵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이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너무 좋네요 맛있어서 그 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맛있다 여기에는 모짜렐라 거같은거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삭해서 먹어요 가장 먼저 먹기에는 고소한 고소해요 바삭한 식감 가위맛으로 탱탱해요 매우 달콤한 맛 한입에 자주 찍어서 먹어야 해요 저렴한 맛 뱃뱃뱃 한입에 또 먹은 거 같아요 한번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왜요? 배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그래 오지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내가 면을 또 먹기 때문에 오늘이 오지마 오늘의 말은 너무 맛있다 흡수 으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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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최선을 수는 중 애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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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함 애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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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함 애매한 애매함 알람이 가장保진다 visions 너무 맛있어요 이 노래는 너무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반가워진 마요네즈 오늘의 영상은 반가워진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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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반가워요 반가워진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